오늘 티롤릿 태국 공장에 왔는데 생산 책임자 분하고 제가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한번 물어보고 넘어가려고 모셨습니다 혹시 티롤릿에서 생각하는 경쟁사가 어느 회사인지 제가 좀 궁금해서 아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제일 좋아해요 누구하고 비교를 하겠습니까 아 아 아 네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오케이 너무 멋있게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황 부장입니다 저번에 예고해 드린 대로 이번 영상에서는 절단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처음 보는 절단석들도 많으실 거고 여기 보시면 3m 절단석이 2개입니다 01994가 하나가 요즘 새로 나온 신형 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겐 드론코 드론코 아무튼 처음 보는 브랜드들도 있으실 거고 전에 영상에서 비교했던 호팬 페워드도 다시 한번 비교를 합니다 하나당 비교하는 시간이 굉장히 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비교해 봐야죠 자 이제 대망의 테스트를 해 봐야 되겠죠 여기 테스트하는 장비가 요쪽 룸에 들어있습니다 저분들이 지금 지켜보고 계신데 부담스러워 죽겠네요 하하하하 예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럽 기준에 절단석 비교하는 기계입니다 이게 규격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티롤리세 공장이지만 자기들이 유리하게 이렇게 조정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절단석의 무게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측정합니다 그리고 올라가 있는 이 철판 요거는 스테인레스 EET 입니다 이걸 자르는 개수로 측정을 할 거예요 절단 테스트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시작을 합니다 이게 실제 작업 속도입니다 보면 굉장히 늦죠 하나 작업하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금 하나 절단했습니다 하나 한 조각 그리고 이 철판을 자동으로 기계가 밀어주는데 이제 열불 터지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통해서 잘려진 조각은 이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몇 개가 잘렸다 지금 기계가 멈췄습니다 자동으로 멈춰요 잘린 객수가 이렇게 41개 라고 찍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잘 practitioners 다 związ지 우리가 내려요 호소 사람 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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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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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